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좀 든든하게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간식으로 채워드립니다. 놀토. 나이스.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어.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저게 뭐야. 엄청 달걀을 넣어. 넘겨야지. 나도 여자랍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머리도 닫지 말아줘. 그대 사랑은 바로 나. 신나무, 은지. 은지수코. 은지수코. 선생님, 선생님. 오, 인사. 오, 스윗. 은지수코. 좋습니다. 우리가 시나몬롤 은지줄겨가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간식 게임은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주인공을 맡으신 배우분이 계시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장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장면 퀴즈. 뮤직비디오 장면 퀴즈. 한 장면이 오픈이 됩니다. 캡처가 돼서. 노래 제목과 가수 순서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바로. 시나몬을 선물로 하시도록. 일어나주시죠. 일어나주시죠. 첫 번째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소녀시대. 잠깐만요. 의상은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제목을 입고 있는 것 같죠? 독사가 박나래. 싫어. 은지. 은지. 좀비 김준호? 주문 선배님의 뮤비를 출연하셨잖아요. 지금 표정이 어때요? 괴로워요. 화났어. 조희연. 저 사람 완전히. 실패. 좀 핏해요. 얼굴 좀 핏이라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태연. 미치겠어? 티아라. 실패. 60초. 미쳐가 들어가네. 잠깐만 티아라 그 제목은 맞나? 티아라. 저 사람. 저 사람. 제대로 미쳐. 제대로 미쳐.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미쳐 티아라. 정말 말고. 신. 완전 미쳤어 티아라. 99.9. 은지. 완전 미쳤네 티아라. 정답입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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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먹을게. 그렇지 싹싹. 제대로 먹네. 카라멜? 저 카라멜인가? 쓱 그냥 쓱 들어가지. 쓱 들어가요. 미쳤다. 냄새 맡아 보시네. 가을의 향기. 계속 놀리네요. 놀린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잠깐만. 누구야. 자 자 자 탱구. 탱구. 자 무슨 노래입니까? 지오디 노래는 같다는 얘기네. 길 지오디. 이름을 외치셨는데. 길에 저런게? 태견. 태견. 길 지오디.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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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있어야 할 곳. 지오디. 천천히 다세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정치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할 곳. 지오디. 저게 너무 위험해. 저게. 70% 정도. 어? 네가 다른 제목인가 보다. 네가. 지오디는 맞는데. 나, 나. 잠깐만. 너, 너. 어? 나, 나. 나도 아는 노래인데. 네가. 아, 이거 뭐더라? 나, 나. 태연. 태연. 나 필요해 지오디. 나. 태연. 나 필요해 지오디. 뭐라고요? 네가 필요해. 가수는요? 지오디. 지오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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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시원. 넌. 아아. 섹시. 지오. 와 시원하시다. 이거예요. 공교롭게도 은지 씨와 태경 씨가 이렇게 카페에 온 것처럼. 근데 카페에 저 옷을 입고 오네요. 사주 카페예요. 사주 카페래. 맛있게 좀 즐겨주시고 디저트를 즐겨주시고.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성미? 태연! 뭔가 이 말을... 태연! 열이 올라요, 선미. 선미. 맞아. 초단! 이거 아니야? 그렇지! 올라, 올라. 산책, 산책, 산책! 와, 최고! 오! 이게 최고야. 다음 문제 오픈에 주세요. 누굽니까? 오, 누구예요? 오, 잠깐만. 누구예요? 한해! 한해! 저기다, 저기. 누구야? 한해! 이거, 형. 한해! 저기다, 저기. 한해, 3, 2, 1. 실패. 실패. 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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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부터. 내기의 캔디. 백지영. 핏 우태연. 천점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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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간다. 나오세요. 홀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어. 거기서, 거기서. 여기서. 여기서.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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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간다, 간다. 해! 한 번 더. 따라했어. 따라했어. 아, 몰라. 왜 이러고 싶냐. 왜 이러고 싶냐. 생각난다, 생각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왼쪽으로, 왼쪽.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왜 갑자기 하고 있는 거야. 대기의 캔디. 성공. 축하합니다. 와. 드디어 먹게 됩니다. 근데 은재님도 꽤 이게 데이터가. 꽤 많은데. 춤 다 하신다. 살짝. 이거 몰라? 알지, 인마. 모르겠지. 이거 바보로 하냐, 가서. 드디어. 숨을 한 번. 가면. 보여줘. 그렇죠. 아우. 나 이거 하는 거야. 아유. 이거 뭐지? 아우. 많이 받는데. 신은경 씨. 그렇죠. 신은경 씨. 신은경 씨. 조폭 마누라인가? 신은경 씨. 조폭 마누라. 문신 지우고 오셨잖아. 한 해. 한 해. 화장을 고치고. 아, 끝났다. 아, 끝났다. 고치구. 레츠고. 고치구라고 했어? 고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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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왁스. 아, 명곡이지. 고치구? 습이라 그랬어, 왁스라고 안 하고. 왁싱이라고 했어. 승관. 아니겠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아무것도 나 해준 게 없어. 웃기만 했을 뿐. 노래 좋다, 이거.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지금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리 다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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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야, 이렇게. 다 한다. 춤이 아니라. 아니, 춤이 아니라 즉흥 연기를 하시네요. 아, 이제는 뭐 연기까지. 어, 키시가 나갈 줄 알았는데. 한 해가 마저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진짜. 예방. 세 살도 아니고 이러고 먹을 거야. 야, 엄청 맛있게 먹는구나. 너무 맛있어서. 미안해요. 남은 멤버가 살벌한데, 이거? 아, 태윤 씨. 전쟁입니다. 아,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얘는 고르고 있는데 뭐. 다음. 보여주세요. 아, 레이싱을 하네. 그렇지. 세윤. 내가 제일 잘 나가. 태윤이. 그쪽 말고. 구웅. 어떻게 나가요? 구웅. 고어웨이 투애니원. 정답입니다. 성공. 아, 이 전쟁통에 더 가면 본인이 못 먹고. 거의 안 쳤는데 성공. 성공입니다. 거의 안 쳐도 동면보다 잘 쳤습니다. 성공. 인정. 우울하다. 우울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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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석시윤 씨, 석시윤 씨 맞죠? 세윤. 세윤. 재화볼. sg워너비. 실패. 재화볼 파트 2. sg워너비. 실패. 핀트. 형수. 넉살. 넉살. 형수 씨앗. 형수 씨앗. 태 nuevo. 형수 씨앗. 형수 씨앗. 형수 씨앗 cham수 씨앗 했어? 형수 씨앗 그랬지 모르겠어. 창수! 그러면. 나 뭐해? 창수. 나 뭐해? 시아. 어? 시아? 시아? 시아 아니야? 신. 향수. 시아. 시아다. 30% 정도. 동영아. 동영아. 향수. 알겠다. 뭔지 알았어. 향수. 시아. 시아. 신. 신. 여인의 향수. 시. 야. 정답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왜요? 아닙니다. 향수가 아니었네요. 향수가 아니었어요. 오케이. 향수가 아니었어요. 향수가 아니었어요. 향수가 아니 뭐야? 세윤. 여인의 향기. 시. 이야. 아이고. 이 충전. 아이고. 아이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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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억이다. 대박이다. 너무 추억이다. 대박이다. 이야. 쫌 더 봅니다. 쫌 더 봐요. 추억.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왜 끊어? 제발 한 소리 짓는 거. 나한테 제발 그만 스킬이었습니다. 석채 씨, 이 뮤직비디오 기억납니까? 되게 산에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강원도 무슨 산에서 헬기 타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스케일로. 스케일 좀 크게 또. 그때 제가 알기로도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해서 그때도 아마 강원도 전체를 빌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요? 네. 강릉 시장님 오시고 막 그랬어. 시장님 오시고. 남은 멤버. 반발 브라더스 두 명과. 신동협. 대결입니다. 맨킹 두 명. 신선. 넉살. 다음 문제. 아쉽다. 보여주세요. 또 하석진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야. 어렵다. 정소영 배우분이 또 함께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비비탄총을 들고 있고요. 넉살. 죄와 벌. SG워너비. 이건 벌받을만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네요. 이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정답. 아닙니다. 죄와 벌 참 좋아해. 힌트 드립니다. 힌트. 제목 힌트. 세 글자입니다. 그 정도는 힌트라고 볼 수 없는데. 자. 다섯 명. SG워너비. 맞지? 실패. 제목이 제일 괜찮아요? 나는 답을 아는데. 세 글자. 힌트 진짜 좋다. 네. 어색. 네.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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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힌트, 세 글자입니다. 좀 더 힌트를 잡으면 제목이 세 글자입니다. 이야, 진짜 유명한.. 역시 이과가.. 넉살! 넉살! 납치범? 납치범! 인질극!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인질극! 우리 제목? 인질극도 된다. 지금 가슴도 적고 있어요. 역시 이과남. M에서 M? 그렇지, M에서 M. M2M? M2M? 아니다, M. 맞아요? 얘기하세요! 제발 맞춰줘! 제발 얘기해 줘요! 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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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는요? M2M? 실패! 가수는 나왔어요, M2M. 이제 제목 세 글자입니다. 힌트! 여기서 힌트 들으면 저는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쌍룡 먹어요. 세 글자가 이거밖에 없어. 제목은 글자야. 세 글자가 이거밖에 없어. 권총맨? 제목에 더 드릴게요. 세 글자고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간 세 글자. 사랑해, M2M. 4. 실패. 넉살! 넉살! 세 글자, M2M. 정답입니다. 아... 내목이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세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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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동혜병 못 먹게 하고 싶다. 동혜병 못 먹게. 동혜병 못 먹게.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정말 점점 당당한 순서. 왜냐하면 저는 클릭이 없어요. 정답을. 오케이. 이럴수면 안 돼요? 이럴수면 안 돼요? 정면승부. 오랜만이다 이거. 두 분 다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갑니다. 모여. 좋습니다. 어? 뭐야? 어? 넋살이다. 케미즈 아니에요? 동현! 동현. 쓰리. 그것만인가? 그것만? 뒤에 누가 계십니까? 임창정. 임창정. 되게 신나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 소잠잔? 소잠잔? 소잠잔.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때도 저 나이였어. 아니야, 아니야. 임창정의 소잠잔. 그때도 저 나이였다고? 50% 성답. 나 그때 학교 다녔어. 50% 성답. 문장현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 나는. 아니. 요. 나는 X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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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나는 안 될 사람인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안 될 사람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나는. 손대면 톡. 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수백. 나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아. 이 노래 장르가. 오, 됐다. 동현. 동현. 그렇지. 나와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이 틀을 익히 들었는데. 나도 알아. 기억났죠? 이 노래를. 진짜요? 그거 뭔지 알아. 진짜? 그거 뭔지 알아. 진짜? 안 돼, 안 돼. 왜, 진짜로. 왜, 이 거짓말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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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못 믿고 있어. 뽕이에요, 뽕이에요. 나는 트로트.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그리고 임창정.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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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동현 씨가 원했던 답은, 말하려고 했던 답은 이 답이 어때요? 아니, 어차피 저 틀렸어요. 왜? 저는 나는 발라드가 싫어했는데. 아, 죄송해요. 저 오빠 어떡하지? 아, 정말? 진짜.